안녕하세요 아르뽕뽕입니다.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입니다.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입니다.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입니다. 이 영상은 어떻게 되요? 문제는 어떻게 되요? 자막을 준비해보니 잘 가르쳐요 그래서 이 영상은 어떤 영상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? 이 영상은 좋은 영상처럼 시청자 여러분의 영상은 매일 영상으로 본 영상은 서점이 구독하시면 좋아요 근데 이 영상은 설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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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